안녕하세요 한국말듣는 에이브튼 라이브 튜토리얼 23번째입니다. 제가 20번째에서 튜토리얼 한 것 중에 프리즈라는 기능이 있는데 그때 깜빡하고 설명 못 드린 기능이 있어서 하지만 유용할 것 같아서 23번째 다뤄봅니다. 그래서 프리즈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미디 클립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지금 이게 작동이 되면 CPU 점유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악기를 많이 쓰면 이게 가득 차서 작업을 못할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CPU를 아끼는 의미에서 여기서 프리즈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즈라는 기능은 여기 채널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여기 있거든요. 제가 튜토리얼 작업 때문에 지금 보여드리진 못하고 일단 이걸 누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같은 거거든요. 파란색으로 되면서 아까는 10% 가까이 올라갔었죠. 지금 이제 보시면 거의 변화가 없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CPU를 많이 아낄 수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플래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아까랑 좀 달라졌죠. 파란색도 아니고 이게 이제 미디 파일이었던 게 오디오 파일이 된 겁니다. 다시 보시면 지금 이게 미디 파일이었던 게 플래튼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플래튼하면 예, 보여주시다시피 이게 오디오 파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요. 물론 이제 오디오 파일이니까 그리고 미디 파일일 때 이펙트 효과 같은 거 뭐 이런 게 다 그냥 파일에 녹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CPU 활용도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주의할 거는 그런 이펙트 같은 거를 조절을 여기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파일에 녹아 있으니까 파형에 그러니까 그거 좀 유념하셔가지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 클립 더 다룰 게 없다 그러시면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플래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이메일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지만 이메일로 질문 주시면 더 빠르니까 이메일은 on10815 at gmail.com입니다. 제가 자막이 있거든요. 밑에 아니면은 제 비디오 설명에 이메일 주소 적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